자, 2014 춘절 축구 권포 노란자랑 초대가 순살 끝났습니다. 자, 이현철의 순서 누구죠? 예, 우리 정동철 씨. 네. 정동철 씨. 어서 나오세요. 네. 진도백이. 진도백이 맞나요? 네. 내 이름을 모든 건가요? 그걸 많이 넣으세요. 자, 돌아갑시다. 자, 돌아갑시다. 자, 돌아갑시다. 폐쇄하다가 물류류바다에 막아도 진도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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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 겨울 기록 하나의 짓을 막아도 다 저렇게 마을을 지져모 진도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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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일이야 나와 눈을 빌려서 빌려라 내 맹이 널 바람 우리 진동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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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갈대는 많이 가면 충고하세요 동포교육지원단에 우리 손종아 단장님 어디 계시나요? 네 우리 동포교육지원단에 손종아 단장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포교육지원단에서 또 손종아 단장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하신 말씀 하십시오 한국 우리 따문화 스포츠협회 이홍 대표님 회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내장 해주세요 한국 따문화 스포츠협회 이홍 대표님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또 오시는 분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연실이 연실이 네 우리 연실이의 부초같은 인생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보고 있는 마소고 구원 Sheikh님 되십시오 하신 말씀하십시오 하신 말씀하십시오 구원 생리가 있으십시오 전부 문화의 부활상 울어놨다고 그가 내 맘 말이오 어차피 내가 내가 길이 아니냐 나보다 선녀를 살리니요 변빛이념을 닮아가리요 세상을 담아지는데 우리만 터나무 울려 아 아 아 아 소원 우리 네 아 아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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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지연씨 네 금방 저쪽에서 한국사람들 물어보는데 네 설날이 되면 네 한국에서는 뭐하는지 아시죠 알죠 특별히 할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잠이나 다 잤잖아요 안그렇지 한국사람들은 사실은 설날 되면 특별히 할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잠자요 아 그래요 또 남자들 모이면 뭐 핫둑을 치거나 보스톱 치거나 좀 배운 사람들은 바둑을 둬요 여자분들만 서공식하고 네 또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은 또 그냥 자요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춤될 때 뭐해요 아 우리 춤될 때 예 뭐 공영도 가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이제 저기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춥잖아 여기보다 아 추워도 이제 썰매도 타고 나가서 여기는 뭐 스키 타려고 하다가 되는데 썰매도 타고 하도 즐거운 시간 그냥 버려주세요 아 비슷하구나 모르긴 비슷한데 저 어저께 보니까 그 뭐야 대림역 11번 출구 8번 출구 이럴 때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대 많죠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라고 이제 아마 대회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중국에서 칩순잔치 환갑잔치 안하고 한국 와서 한다면 한다면서요 결혼도 여기 와서 하고 전부 다 애기돌도 애기돌 애기 엄마 애기 압구 오면 돼요 여기 다 계시니까 중국 정부에서 잡으라고 어떻게 해야죠 아 못 잡지요 우리 민족에 우리 숙성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연탑증 이렇게 돈 잘 벌게 돼 있잖아요 제가 중국 가니까 이런 또래가 있더라고 네 마누라는 한국 가고 뭐 여동생은 일본 가고 장모님은 미국 가고 나는 것은 나쁘지네 뭐 이런 또래가 있더라고 다 가고 진짜 그런가 아 그렇구나 그럼 거꾸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네 이제 땅값은 다 줄게 아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받아 봅니다 다 돈 벌어서 이제 돈 벌어서 다 돌아가려고 한국 가고 한국 가고 다 벌어서 하여튼 한국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네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돌아갈 때 네 나 같은 놈 하나씩 끼워서 대고 가 끼워서 여기 좀 인구가 좀 줄은데요 이게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누구죠 자 다음 강수복 네 님의 무대입니다 강수복씨 네 강수복씨의 할미꽃인가 네 네 할미꽃 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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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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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